2부 초대가 수 시간 오늘 초대가 수는요 2022년도 미리 만나는 스타가 될 거예요 마리씨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로 훗날 대한민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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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주 짜짜짜짜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빠루님 오셨군요 빠루님 송영웅님 오셨어 신문이 나왔잖아 그치? 네 저의 타이틀곡인데요 샤르르 라는 곡입니다 아이고 샤르르 샤르르 한번 나눠줄래요? 김우님 허락없이 엮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10만원어치 됐지? 됐지? 출발합니다 가자 노래 제목이 엄마의 노래 김성기 선배님 바다새TV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정말 건강이 최고거든요 정말 제 허락없이 아프지 마시고요 배워갔네 나도 배워갔네 그리고 새해 이민이였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더 심해져가지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박민준 이제 22년에는 더 멋진 노래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배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빨리 빨리 해주세요 자 오늘 또 그런 의미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지 말고요 요즘 식당이 진짜 초대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식당이 9시면 너무 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닭과 김밥 이렇게 꼭 준비했는데 꼭 먹고 같이 마무리하자고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옥수수님 샘 김성기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옥수수님께서 이렇게 떡 떡 또 옥수수님 또 옥수수님